한 주간 뉴스를 샅터치 더듬어 살펴드립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토파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토파보기 시간 오늘도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을 또 정리를 해주시러 나오셨습니다. 네 부지런히 오늘 또 더듬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정리할 게 많았습니까. 이번 한 주도. 오늘 한 주. 그럼 오늘 어떤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독서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오늘 제가 예전에는요. 방송을 위해서 항상 서귀포에서 넘어올 때는 제가 5.16도로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 1,100도로가 너무 단풍이 좋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좋은 책 한 권 오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너 바뀌었습니까. 책 소개로. 네. 이게 또 이게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정책 네트워크라는 그런 미국의 단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민주주의 실현에 초점을 둔 곳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공동 창립자이면서 하버드 법학대학원 졸업 연설 3천만 뷰를 기록한 그런 인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피터 데이비스라는 분인데요. 이 작가가 쓴 전념.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만. 이거 봐야겠네요. 아니. 윤상범 아나운서께서 접해보지 않은 책이면 굉장히 희귀한 책인데 이거. 네. 어쨌든 뭐 저자는 이 무한 탐색 모드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전념하기를 추구할 것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책 제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오영원도 지사님이 추천을 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방대한 분량의 콘텐츠가 쏟아지는 무한 탐색의 시대. 여기서 일어나는 긴장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한 전념으로 나와 세상을 바꾸며 나아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추천 사유를 밝혔는데요.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방송을 통해서 이 책 PPL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지난 월요일자 제주도청 보도자료입니다. 아. 보도자료로 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 책을 추천했다?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사도요. 책 앞에 표지에 날개에 붙어있는 그런 추천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정치인들 중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의 추천책들이 좀 회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 추천책은 제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이런 일도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출판계를 좀 움직이려고 하면 대통령 아니면 BTS 아니면 하다못해 윤상범 아나운서가 SNS에 트윗 정도를 한번 날려줘야 이게 좀 약간 화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점점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사실 출판사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셀럽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퇴임 후에도 아마 주목을 받는 분이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과 관련한 내용을 굉장히 SNS에 많이 올리시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김훈 작가의 하얼빈. 아. 맞아요. 네. 이기호 작가의 이제 뭐 쇳밥일지. 이제 소설 비소설 가르치 않고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SNS에 이제 감상편과 이제 추천사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10권 정도를 추천했는데 모두가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신조어로 붐프셀러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 오 지사님이 나름의 뭔가 동기부여를 받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추천 도서는 어떻게 뭐 출판시장에서 잘나가는 책들인가요? 아니면 뭐 반응이 좀 있습니까? 방송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보문고 기준으로 입문 분야 129위, 예스24, 입문교양 83위. 양호하다면 양호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문프셀러 여기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순위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뭐 책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 메시지,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점은 이게 뭐 단순히 오영훈 도지사의 책 추천 그 너머에 약간 정치적 행보가 좀 읽히기 때문인데요. 좋게 얘기하자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몇몇 정책들처럼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려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또 들어오셨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 사례를 보면은 제주도가 온라인 창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공제도 개선이라든가 법령 뭐 그래 또 이제 조례 재개정 요구 같지. 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온라인 도민 청원실을 신설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 문재인 정부 당시 화제를 모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사항임을 감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세정부들로서는 또 다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개청원 같은 경우에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두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은 옛날에 20만 명. 이거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또 관심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도민 청원실은요.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우리 저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에 나서신다라고 합니다. 1500명을 채우지 못한 공개 청원이나 일반 청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도민 청원실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오영훈 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부터 좀 힘을 줬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제주를 신남방 정책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신남방 정책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표적인 외교 관계 다변화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적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아무튼 다양한 정책과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좀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렇게 한번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권한과 역할 그리고 정책적 목표 등을 고려한 어떤 지향점이 좀 약간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가 가능할까? 이렇게 좀 의문도 들고요. 사실 교류와 통상적인 그런 소규모 통상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좀 전진기지를 자처한 것은 좀 나간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좀 약간 궁금해지긴 합니다. 만나고 다니셨던 분들도 관련된 분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벤치마킹할 인물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전임 원희룡 도정 때도 사실 버스 개편하는 거 보면서 아! 이명박 대통령을 롤모델로 해서 했구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콘텐츠보다 좀 따라하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오영훈 도지사의 어떤 민주당 내 위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드린 적이 한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영훈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당내 정치인 출신 가운데 지금 유일한 도지사라는 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또 아직 나이도 젊거든요. 도지사 그 너머를 고민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선 출마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건 이제 뭐 지사님만이 알고 있겠죠. 그 너머니까? 네.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면 꼭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뭐 실현 여부 뭐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판단은 이제 별개의 사안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전임 도지사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스킨십이라든가 전임 대통령 따라하기를 통한 어떤 이미지 구축 작업이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네. 대답을 해 주시던가요? 도정에 전념하겠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 이유는 보지 않고 있다. 원희룡 제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부분인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취임을 하셨는데요. 결국 취임을 하셨어요.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위증.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관광국 그리고 제주도관광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대상으로 그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거든요. 저격수를 자처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강상수도의원이 이 대표의 과거 직장 내 징계처분 문제를 재차 따져물었습니다. 징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면 아마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징계받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20년이 된 기억이라서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과거 직장에서 징계 여부를 묻는 두 번에 걸친 질의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거듭 부인한 바 있는데 청문회 직후 언론 보도 등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논쟁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고 기자님 말씀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한 셈이다 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이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 징계 전력이 좀 이렇게 구체화됐다라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좀 이 당시에 차라리 이 대표가 이제 좀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잘못을 시인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 자체에는 위증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나 아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거짓말에도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위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도의회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어떤 위증을 구실로 별도로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 주간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견제 소홀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의 무용론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ICC 제주가 어떤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도의회도 좀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행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체 규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준용할 규정은 있다. 조례는 있다. 그런데 거기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것 같다. 그렇죠. 의회가 해야죠. 의회가 고발을 해야죠. 하게 되면. 그런데 의회는 안 할 것 같다.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서 인사청문회가 좀 요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결국 임명됐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출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도내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형 배달랩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도입됩니까? 네. 기다리셨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요즘에 수수료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제주도 그리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이 앱 배달앱 개발사인 주식회사 먹개비 등 사자가 지난 14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의 부담 완화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배달앱 운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먹개비라는 곳이 약 10%에 달하는 민간앱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1.5%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도한 데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도 왜 시도 안 하냐는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규모의 경제가 불리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얘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민간 배달앱이 있어요. 거대 공룡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형 배달앱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역시나 가맹점 확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역화폐 도입에 앞서서 가장 우려됐던 대목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아무리 높다 한들 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혜택을 과연 소비자들이 거부하고 갈아탈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라는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탐나는 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10% 할인. 이번 공공형 배달앱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점을 약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주 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개 자치단체에서 자체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 지역이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공공앱을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건 분명합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문량에서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배달의 땡땡, 욕이 땡 이런 같은 경우는 하루 주문 몰리는 게 한 3, 400만 건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공공앱 같은 경우는 하루 3, 400 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규모의 경제가 또 거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 또 가끔 좀 위기에 몰렸다 싶으면 가끔 프로모션을 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객을 붙잡아두는데 과연 공공앱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진짜 어떤 가맹점이라든가 이용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우선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제주도와 사자들은 제주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가맹점 모집 홍보라든가 배달 내 홍보를 굉장히 굉장히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인정에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화폐 아까 탐난전 얘기하셨는데 이 사례를 봐도 취지 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보면 운영사 선정할 때 또 운영사 바뀔 때 이게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민간위탁사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주도 자체가 공공배달 랩을 사실 좀 더 일찍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었었는데 운영사 문제로 지금 조금 이게 많이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운영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먹개비라는 곳이 어쨌든 제주 말고도 이미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배달 랩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9월 말 현재 월 평균 거래액이 한 32억 5천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주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곳 말고 다른 민간위탁 운영사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약 열흘 만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열 달 만에 사업을 점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열흘이 아니고 열 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탁 운영되는 공공배달 랩 같은 경우에는 이 위탁 기업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운영사의 경험 외에도 투자 여력 그리고 중장기 운영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게 안착 활성화가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결제 방식을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지역화폐가 소진될 경우에는 또 이게 어떻게 대체 상황을 또 운영할 것인가. 또 지금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국비가 이제 끊긴 상황에서 계속 지방비만으로도 이걸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앱 하나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걸려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택시도 그 거대 플랫폼 기업 때문에 제주도에 리본택시라고 또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역 입장 지역민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돼야죠. 자 오늘 뉴스토파 보기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마무리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